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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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앉아서 인사드릴게요. 또 전국의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니 앉아서. 저희들은 이 단체는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축구로 해가 뜨고 축구로 해가 지거든요. 마치 광신도들이 즐기는 종교 같은 것과 비슷해요. 이때 또 종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광자가 붙으면 아주 열정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취하고 좋아한다 이런 뜻. 그래서 마치 엄청난 열정적인 종교 집회처럼 축구로 해가 뜨고 축구로 해가 지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거기에 발렌시아라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18살짜리 우리나라 선수 이강인이라고 있어요. 걔가 완전 슈퍼스타로 돈 천억 주지 않으면 안 넘긴다는 친구거든요. 18살짜리입니다. 그래서 해외 우리 유럽파들이 많이 나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영적인 석학이 되어서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에이터라는 말 들어봤죠. 유시민 보고 알릴레오 갈릴레오 아시죠. 그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에요. 혁신가 창조가 창조주 창조가 창조주는 아니에요. 창조가 이런 거 그런 걸 직업군을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우리는 이피라고 하고 이렇게 이게 블란서 말인데 앙트레프레노 약자예요. 앙트레프레노 에디슨 알죠. 정구 정기 이런 걸 창조적으로 없던 것을 만드는 자들을 혁신가 혹은 또 먼저 앞서가는 창조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단체고 진리 공부하는 명상단체고 하니까 우리는 명상평화운동가가 되면 가장 적절한 직업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인류공존과 지구공생 이런 것을 위하기에는 우리의 의식과 하트가 좀 용량과 질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원래는 뭐 안 된대. 신의 입자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앙트레프레노가 혁신갑니다. 순리의 길을 갈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군자의 삶이라고 여겨요. 군자. 위로는 하늘의 섭리를 따르고 아래로는 힘들고 아파하는 자기보다 못한 민초들을 살피고 헤아리는 그런 선비들을 군자라고 표현해요. 현장. 그런데 인사하다가 약간 셌는데 크리에이터하고 창조가 우리도 혁명과 혁신과 지구공생을 인류공존을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는 그런 전달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사가 늦었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여러분도 같이 할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깊이 있게는 못 들어와도 제 공부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 또 들을 때 애청해 주시는 모든 우리 유튜버들 포함해서 전체를 오늘 공부 들어갈게요. 오늘은 일종의 공부 개념 정리인데 이렇게 인간의 길이 있고 신의 길이 있어요. 이 인간의 길을 인도라고 하고 신의 길을 신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이 이 인하고 신을 붙여서 한번 읽어봐요. 인신이다. 그렇죠? 인간이 신이 된 게 조상신이에요. 간단하다니까. 인간이 몸이 있을 때는 신인으로 살고 몸을 초탈해서 버려버리면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신을 거꾸로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거꾸로 한번 읽어봐주세요. 신인이라니까. 인신이 될 때 즉 조상신은 인간의 사리와 원리와 도리를 따지는 조상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의 기룡하복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때 조상님은 아닙니다. 조상님은 어수는 명사적 단어는 굉장히 훌륭한 단어고 멋있는데 님은 아직 해탈을 못했어요. 조상신은 해탈을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맞죠? 그리고 8기 사랑방 교육생이다. 이것도 동의하죠?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적을게요. 사랑방 지도자들 예비 지도자들 자 요렇게 공부인들로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에 동의하죠? 네. 그렇다면 아 조상님이 해탈을 아직 못했다더라. 끊임없이 들었어요. 조상신은 해탈한 존재라더라. 그런데 여기는 자격 조건이 부여됩니다. 자격 조건. 뭐가? 신의 반열로 님이 오르기 위해서는 즉 해탈해서 신의 반열로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1%의 도와 법을 받아서 혹은 합일해서 조상신의 반열에 올라야 돼요. 그래야 기룡하복을 복을 주고 축복해주고 천복을 내려주는 조상신의 반열로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운데 금전의 찌들림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1%의 도와 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것을 가지고 오는 걸 저 세상에서 저 저세상 한번 해볼게요. 단어로 적어볼게요. 저세상 그럼 저세상 이라고 하면 이분법적으로 저쪽이라는 뜻이면 요쪽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세상 저쪽에서 요 저를 갖고 올게요. 요렇게 지금은 철저하게 인간의 길만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쪽이면 요렇게 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 들어봤죠.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한문적 어순으로 그냥 천개 요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늘나라 그러면 도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1%라도 도의 법을 도를 가지고 온 조상 신만이 여러분 왼쪽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거 공부는 굉장히 큰 공부예요. 여러분 왼쪽에 설 수 있다고 왼쪽 오른쪽 중앙인데 뒤에 서요. 먼저 본존부름 반드시 뒤에 선다고 그래서 합의를 할 때 앞으로 현신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해 됐죠? 조상신은 어느 쪽? 무조건 왼쪽이에요. 좌우 협시를 세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지구촌의 공부인들 구도자들이 인류평화 지구공존을 외치면서 합의라고 구도하는 이유입니다. 왼쪽에 조상신이 저세상에서 무언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님이 됩니다. 못 갖고 와 갔기 때문에 우글루글 더글더글 찡겨갖고 여러분 기막 뒤에서 여러분 인간의 기를 기룡하복을 완전 퍼펙트 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들이 해탈을 못한 기운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프고 병독에 돈독에 찌들려 금전에 이런 것들이 엉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동화되어 체화된 거예요. 체화라는 말은 요렇게 육체화되어서 요렇게 요렇게 현신으로 놔두는 거라고 그 파동이 엉킨 채 그러니까 그들이 해탈 못한 기운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해탈시켜 주는 데는 알아야 돼요. 요까지는 이해됐죠?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알아가자고 여기가 지금 지저분합니까? 텅 비었습니까? 텅 비었음을 아는 것 아는 것 아 텅 비었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게 도의 실체예요.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알아서 귀로 들어야만 귀라는 인식기관을 이 친구들이 님이라는 자들이 만 명이 있다고 볼게요. 그중에서 하나가 해탈하고자 나는 이대로 후손 못 살게 날두겠다. 나는 해탈해야 되겠다. 저 도의 말이 맞다. 나는 이대로 살기 싫다. 내한테 도의 인자가 있었으니 나는 해탈해야 되겠다고 그들도 여러분 용기와 함께 의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인자가 여러분 의지와 용기로 그들이 신의 반열에 오르고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의지와 함께 그래서 도를 아는 것 실체를 알아가는 것 그들도 룩수가 진화합니다. 그래서 도는 도공부는 두 개밖에 없다고 도는 이렇게 도공부는 봐봐요 도는 평생 찌들려서 사는 가짐의 도에 엉키느냐 아니면 호련하고 청정해서 맑아서 깨끗하게 사느냐 버림에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짐에 집착하면서 욕망에 찌들린 채 해탈을 못한 조상님들과 한평생을 고통을 끌어안고 사느니 버림에도 나는 도를 도를 아는 게 있으면 그 실체를 반드시 깨버리리라. 그래서 텅 비었구나. 본래 생명의 실상은 비었구나. 공 하구나. 이거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도공부입니다. 생명의 실상은 비었습니다. 텅 비었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절집에서 진공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문은 몰라. 진짜 공 한데 묘 한 뭔가가 꽉 차있더라. 그 꽉 차 있는 걸 도가 되는 겁니다. 아는 거 위에 도가 되는 것. 이게 도의 실상이에요. 자 이게 성불입니다. 아는 건 무조건 견성이에요. 자기 성품을 한번 들여다본 거에서 끝난다고. 그런데 우리 공부는 이렇게 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공 묘유라는 말은 생명의 실상이 진짜로 비었다니까. 텅 비었는데 그 안에 사람 살리는 묘한 뭔가가 있다더라. 꽉 찼. 그게 먼지를 찾아가는 것. 도가 도가 되어 실상을 만나러 가는 것. 이것이 도의 성불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는 이가 있고 법이 있으면 우리끼리 말로 원리만 공부해서는 반쪽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1번 붕 떤다 하더라. 체험이 2번 퍽 꺼져 뿐다 하더라. 3번 흑 흑 하고 울 수 있다. 정정할게요. 3번은 쿵이에요. 쿵. 콩탁콩탁 뛰어요. 가슴이. 이거는 신통이 일어나기 도통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4번 눈물로 한이 있는 사람은 읍이 있는 사람은 눈물로서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는 접점이 있어요. 이거를 하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각 구경각 성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로서 원리로 끝나지 않고 체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분만 쉬었다 할게요. 3번 1 пром 3개